가수 겸 연기자 김정훈씨가 전역 후 처음으로 국내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한류스타 김정훈씨를 보기 위해서 일본 팬 600여 명과 중화권 팬 200여 명이 대거 입국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2년여 만에 고국 무대에 선 김정훈씨, 안지성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수 겸 연기자 김정훈이 아시아팬 천여명 앞에서 화려하게 콤베 신고 지냈습니다. 네, Y스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한 공연장엔 제대호 첫 팬미팅을 여는 김정훈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몰렸는데요. 한국에서 가는 팬미팅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기대도 많이 했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난 8일에 새 싱글 앨범 프레젠트를 발매한 김정훈. 신곡 사랑이 내리고를 부르며 팬미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통기한이 필요 없는 언제나 신선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유통기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김정훈의 제대호 첫 팬미팅. 군대 선임병인 개그맨 양세영이 깜짝 MC로 등장하며 힘을 실어줬는데요. 체력! 줍쇼! 머리 박아! 올해 2월에 전역한 김정훈. 어느덧 제대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 1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게 군대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입어볼까 봐. 갓 제대한 남자 스타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바로 힘든 군생활을 깨어준 걸그룹 얘기일 텐데요. 걸그룹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TV를 틀어서 제가 봤어요. 한 20분 정도. 그때 늘 나오던 노래가 군복무 시절 소녀시대에게 사인을 받은 사실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예요. 사인 받고 좋아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왜 태연 팬이다. 저희 대표가 태연 팬이거든요. 대표님의 마음을 저희 이름을 빌어서 기사는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해요. 다시 해요. 내친김에 소녀시대의 소원의 말에 맞춤에 도전하는 김정은. 미스에이의 배드벌 보컬과 카라의 미스터 추락이 어설픈 댄스로 팬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보좌 못한 양세영이 강심에 나서 보지만 댄스 실력은 제자리. 듣기야 김정은 스스로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공개 선언을 하겠습니다.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선 김정은. 플라워풀을 돌리는가 하면 백허그까지 각가지 매력으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서로 잡았는데요. 할 거야? 저랑 저랑 아니 한기는 남아있잖아요. 이날 팬미팅에는 일본 팬 600여 명과 중화권 팬 200여 명이 몰려 한류 스타 김정은의 변함없는 위상을 엿보게 했는데요. 김정은 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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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저녁 8일 만에 일본행에 나서며 컴백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정은은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사상 최악의 대디진으로 일본 팬미팅 일정을 취소하고 다급하게 귀국길에 올라야 했었는데요. 팬미팅이 이제 공연장 측에서부터 사이타마 아레나가 좀 이렇게 공경을 하면 안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팬미팅에서 역시 일본 지진 참사에 대한 추도 시간을 가지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더욱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울수록 서로 의지하고 힘을 내면서 빨리 회복하도록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김정은 군복무 중에도 일본 팬들을 위해 노래를 발표해 오리콘 차트 상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과시했었는데요. 정신없이 군대를 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근데 그게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저는 없지만 제 목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8일에는 국내에서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준 국내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야성민 엄지된 재킷 가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게 유일하게 노출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이런 거 찍어도 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찍었는데 많이들 놀랬시더라고요. 저도 놀랬고 사진 잘 나왔네. 팬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했다는 김정은 팬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연기활동 그리고 음반활동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연기와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약속한 김정은은 국내 팬미팅에 이어 일본과 중국에서 연이어 팬미팅을 열며 다시 한번 아시아 공략에 나섭니다. 왈스타 안지성입니다. 연기와 가수랑